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영웅님의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최근 황영웅님의 팬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이번 팬미팅에 주목하고 있으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황영웅님은 팬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팬 여러분들은 황영웅님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또한 황영웅님의 앨범이 무려 60만장 이상 판매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기록은 황영웅님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일상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이런 성과는 모두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 덕분입니다. 황영웅님은 이 성과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 황영웅님의 콘서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아직 정확한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팬들은 벌써부터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의 콘서트는 항상 감동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번 겨울 콘서트에서도 그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황영웅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적인 무대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황영웅님의 팬미팅과 겨울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의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